공부해서 부동산 자격증 따자. 2주 공부하면 딴다. 2주 공부해서 부동산 자격증을 딴다고? 무슨 뭐 D&B 라이센스 다냐? 바이어 에젠트 커미션은 바이어가 내라. 로 바뀝니다. 투자자분, 바이어분, 내 집 처음으로 판매하신 분들, 판매하시는데 커미션이 너무 부담돼서 못 팔거나 구매 못 하시던 분들,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이 정책을 내놨습니다. 9월부터 페드에서 0.5% 금리 인하를 했죠. 하드머니 하신 분한테는 딱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하드머니도 마켓레이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1만 불부터 10만 불 이하로 투자하신 분은 9% 그리고 10만 불 이상 투자하신 분들은 11%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10월 말까지 하드머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약을 하시게 되면 기존 레이신 10%와 12%로 적용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드머니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연락 부탁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RE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의 대표 김원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문의사항이 많으셔가지고 질문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용자 받을 때 인컴 1만 불 잡는다고 치면 저게 새 전인가요? 보너스랑 주식도 포함해서 적는 건가요? W2 받으시는 분들은 새 전이에요. 그런데 자영업하신 분들은 새 후에요. 그리고 보너스랑 주식 포함해서 적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아마 W2 받으시는 것 같아요. 보너스 받으시는 게 일정하시면 그 보너스도 수입으로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년치 세금복을 보는데 작년에도 받았고 올해도 받았고 그러면 그 보너스를 수입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주식은 이제 SS로 들어가서 융자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나 물어보시는 것도 있는데 주식에서 만약에 디비던드가 나온다 그러면 그건 인컴으로 잡힐 수 있고 만약에 주식을 그냥 받으셔가지고 그냥 깔관자 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자산이에요. 그거는 융자 가는 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아요. 그게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싶다 그러면 주식을 판매하셔가지고 다음 페먼트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혹시 SBA 론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SBA 융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지불을 하겠죠. 개인빚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SBA 융자는 개인빚으로 치지는 않아요. 본인이 커머셜 빌딩이 있다든지 아니면 본인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 비즈니스 때문에 융자가 나가고 있다. 그거는 개인빚으로 치지는 않기 때문에 본인이 구매하고자 싶은 단독주택 융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지난 4월에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에이전트 얘기로는 구매할 때 오퍼는 한 번에 한 집만 살 수 있다면 다른 곳에 오퍼를 못 넣게 하더라고요. 이것도 주마다 다른 건가요? 오퍼 넣었다고 해서 그 오퍼가 액셉트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액셉트됐다고 해도 바이어는 고를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집씩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퍼 던진다는 건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너네 집 사고 싶어 하면서 종이 써서 준 거예요. 아무 법적인 효력이 없죠. 셀러가 그걸 액셉트하기 전까지는. 근데 셀러가 액셉트를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한 텀이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퍼는 많이 넣으셔야 돼요. 이건 주마다 다른 게 아니라 오퍼 넣었다고 해서 그 집을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그건 이제 본인의 에이전트의 재량에 딸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클로징 코스트는 모든 것이 종료된 후 에스크로 회사에 대한 건가요? 우선 이 질문하신 분이 우선 클로징 코스트와 에스크로가 잘 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에스크로라는 것은 바이오와 셀러 중간에서 돈을 보유하고 서류도 보유해주고 그 중개인 역할을 해주는 것을 이제 에스크로 타이틀 또는 변호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클로징 코스트라는 것은 부대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계약금, 구매금액 외에 기타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이제 클로징 코스트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감정가 또는 인스펙션 비용, 구매할 때 들어가는 취득세 또는 HOA 트랜스퍼 피, 에스크로 피, 타이틀 피 뭐 한 수십 가지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 비용들을 이제 클로징 코스트라고 부르는 건데 클로징 코스트는 구매가 끝난 후 내는 게 아니라 끝나기 전에 지불을 하시는 거고 그래야지 에스크로가 다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료되기 전에 보통 하루나 이틀 전에 클로징 코스트 플러스 다음 편은 툴 에스크로 넣으셔야 돼요. 질문하신 거에 제가 답을 제대로 해드렸는지 모르겠네. 공부해서 부동산 자격증 따자. 2주 공부하면 딴다. 2주 공부해서 부동산 자격증을 딴다고? 무슨 뭐 DMV 라이센스 따냐? 우선 부동산 라이센스 따시려고 그러면 캘리포니아 리얼 에스테이 135시간이야. 부동산 라이센스 따시려고 그러면 135시간 이상 집어넣으셔야 되거든요. 아무리 빨리 하셔도 한 4주는 걸릴 것 같고 타임 리컬먼트 하시는데 문제는 이게 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시고 영어가 본인 모국어셔도 부동산 라이센스 공부는 또 다른 얘기예요. 부동산 라이센스 딸 때 사용하는 그 단어들 자체가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너무 많고 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그 뜻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바잉 에이전트라는 게 있고 셀링 에이전트라는 게 있어요. 차이가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링 에이전트가 셀러 에이전트야 바이어 에이전트야. 이거 지금 어려운 영화 아니잖아. 그치? 셀링 에이전트가 어떻게 들으면 셀러스 에이전트 같잖아. 아니야. 셀링 에이전트는 바이어스 에이전트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단어조차도 부동산에서는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쉬운 단어라도 이 단어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뜻하고 100%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죽어라고 해야 돼요. 이런 단어들이 수십 개 수백 개야. 영어 잘해도 부동산 라이섄스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2주 공부해가지고 라이섄스 딸 수 있는 거 쉽지는 않죠. 그리고 라이섄스를 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이거야. 여러분들이 부동산 라이섄스 따시면 손님이 갑자기 생길 것 같죠? 천만의 말씀. 1등, 2등 아닌 에이전트한테는 전화 안 해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정말 비싼 거고 자기 일생일 때의 투자 에셋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3등, 4등, 5등한테는 전화를 안 해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라이섄스 딸다고 해서 부동산 바로 트랜섹션하고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우산이에요. 부동산 자격증에서 가르쳐주는 거 뭐 있냐면 뭐 하면 안 되는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드래블 라이섄스 따실 때 보면 혈중 알코올 레벨 몇 퍼센트 이상 되게 되면 DUI다. 여러분들이 그거 배웠다고 해서 운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배워야 돼.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불법적인 거 무슨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 배워요. 그거 배웠다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에서 부동산 메스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자격증을 따는 목표가 확실하셔야 돼. 제 밑으로 에이전트 하겠다고 들어오신 분들 한둘이셨겠어요. 제가 대충 세도 한 300명이 넘어. 그분들 중에서 살아남는 사람들 두세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탑 1%가 될 생각으로 뛰실 거 아닌다면 부동산 자격증을 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에스크로 아니고 어니스트 머니를 타이틀 컴페니에 내는 거 아닌가요? 어니스트 머니는 디파지시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테이트마다 에스크로 회사의 이름이 달라요. 캘리포니아는 에스크로라고 그러고 텍사스 같은 경우는 타이틀 회사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텍사스에 계신 분이 어? 에스크로에 돈을 보내요? 우리는 텍사스에는 에스크로라는 게 없는데 텍사스에서는 타이틀 회사를 사용하니까 캘리포니아 에스크로하고 텍사스의 타이틀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혼선이 올 수는 있어요. 뉴욕 가시잖아요. 뉴욕은 타이틀도 안 쓰고 에스크로도 안 써. 거기는 변호사를 써. 에스크로는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 모아주는 게 에스크로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에스크로라고 불러.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에스크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구매할 때 에스크로도 있고 보유할 때 융자 회사에서 재산세를 모아주는 것도 에스크로라고 불러요. 스테리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것 뿐이지 똑같은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새집도 인스펙션 하나요? 새집도 인스펙션 당연히 해야죠. 새집이라고 해서 인스펙션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 시리에서 코드에 맞게 짓게 했더라도 인스펙션 하시게 되면 느슨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문고리가 잘 안 닦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뜨거운 물 틀었는데 충분히 뜨겁게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집도 인스펙션 하셔야 되고요. 또 새집에도 웃기지만 털마잇도 있어요. 새집도 털마잇도 있어요. 인스펙션 꼭 하십시오. 액구리 쓰려고 재융자 받으면 다시 이자만 갚는 구간부터 시작해야 되니 그렇죠. 재융자는 목돈 필요할 때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죠. 오래전에 집을 구매하셨고 또는 다음 페모트를 많이 해서 구매하셨어요. 그래서 액구리가 많이 쌓이셨어. 융자가 집 시세에 비해서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재융자를 하시게 되면 캐시아웃 리파이낸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돈을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통 애몰타이저드 융자를 쓰시니까 처음에 갚는 이자의 금액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자 갚는 양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물어보신 거는 액구리 쓰려고 캐시아웃 해서 돈을 빼려고 그러면 이자 갚고 있던 구간이 점점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거를 재융자로 해버리게 되면 다시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융자는 목돈이 필요할 때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지금 현재 이자를 얼마에 갖고 있느냐 그리고 또 몇 년을 갖고 있었느냐 또 재융자를 했을 때 이자가 얼마나 내려갈 수 있느냐 또 올라갈 수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다시 이자부터 갚는 구간을 새로 시작하는 게 마음 아프다. 그러면 라이너 크레딧, 힐락 같은 걸 얻으시게 되면 돼요. 그건 2차 융자로서 이미 1차 융자는 가만히 놔두고 새로운 융자를, 두 번째 융자를 또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차가 이자 갚는 구간이 내려가기 시작한 거를 다시 건드릴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걸 재융자 하는 게 좋은지 라이너 크레딧을 뽑는 게 낫는지 아니면 아예 그냥 재판매를 해버린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답을 드릴 수는 없는 게 캐시아 리파이낸스라고 할 것 같아요. 재산세는 구입했을 당시에 집값에 대한 재산세를 내는 건가요? 집값이 오를 때마다 재산세도 오르는 건가요? 재산세는 구입했을 때 당시에 집값에 대한 재산세를 내는 건가요? 이거는 캘리포니아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구매한 집 가격에 준해서 1년 3%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집값이 정말로 실제로 10%가 올랐더라도 3%까지밖에 못 올리는 건데 이거는 캘리포니아에 국한된 얘기고 다른 스테이트들은 각각 스테이트마다 다른 법규들이 있어요.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면 오른 대로 현시가에 지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오스틴의 왜 몇 년 전에 산호세에 있던 테크 컴페인들이 오스틴으로 갔을 때 텍사스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사람들 오지 말라고 신문이 나온 거 보셨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산호세에 있으신 분들은 집 가격이 150만 불, 200만 불짜리가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오스틴은 40만 불, 50만 불 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있으신 분들한테는 껌값이지. 그러니까 막 사지 끼는 거야. 그러니까 집값이 60만 불, 70만 불, 80만 불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산호세에서 오신 분들이야 싸니까 샀다고 하지만 문제는 텍사스에 예전부터 10년, 20년 전부터 그 집을 사서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피해가 오는 거예요. 왜? 나는 옛날부터 40만짜리, 50만짜리 그거에 대한 재산세 내고 있는데 갑자기 산호세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값을 70만 불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팔 생각은 없는데 재산세는 갑자기 20만 불이 뛰어버린 거야. 그래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집값에 대한 재산세의 보호법이 없고 캘리포니아 보호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거는 캘리포니아는 30년, 40년에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1년에 2,000불, 3,000불 내고 있는데 옆집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한 1만 불짜리 내고 있는 거야. 그런 경우가 허다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스테이트에는 재산세를 보호해 준 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하셔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질문 들은 거 몇 가지 제가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고 있고요. 또 저희 KR이 방송에 많이 신경 써주시고 또 질문 많으시면 또 질문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